친구, 지인의 지인에서 한정을 짓고 누군가 나타나 주겠지 운명적인 사랑이 있겠지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안 나타나요 안녕하세요. 글램 대표 안지현입니다 운명이 발달하면서 가장 큰 혜택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그중에 더 나은 것을 고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직장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여러 군데 직장에서 일을 해봐야 V9직 사이트에서 공고만 보더라도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기준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모든 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만날 때만 내 주변에 친구, 지인의 지인에서 한정을 짓고 누군가 나타나 주겠지 운명적인 사랑이 있겠지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안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노력을 하고 또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볼 텐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나한테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냐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좋은 곳에서 날 스카우트 해주길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험해봐야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알아보고 이어질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기다리면 애가 있다, 짝이 있다, 나이가 빠진 구시제적인 발상이에요 꼭 데이팅 앱이 아니라도 되지만 데이팅 앱이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점점 더 외로워지고 각박해진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310시 일요일 정도에 six일 정도씩 나오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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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